안녕하세요. 영상완전초보도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로 1시간의 끝내기 강좌입니다. 요즘은 영상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일반인들도 여행, 돌, 결혼식, 각종 경조사 또는 아이들 성장 앨범 등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SNS나 유튜브, 카톡, 카카오스토리 이런 곳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 강의는 영상을 처음 접하거나 영상작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반드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상작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는 초보나 간단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께는 빛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 수업을 위해서 얼른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순수한 작업시간은 정확히 10초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난 영상은 완전 초본데 말도 안된다 하시겠지만 제 수업 딱 5분 들으시고 작업할 사진 5장 고르신 다음 작업 시작하시면 10초면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편리하고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필요 없어요. 골치 아프게 해상도, 인코딩, 프레임, 장면 전환 등등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도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그냥 알게 됩니다. 너무 쉬워서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왕 만드는데 좀 더 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 1시간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셔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셔도 손색없는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 실행을 위해서 시작 버튼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비읍 부분에 가면 비디오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비디오 편집기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구매할 필요도 없고 설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컬렉션, 앨범, 비디오 프로젝트, 피플 폴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비디오 프로젝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컬렉션을 눌러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앨범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다른 거를 하실 필요 없고요. 이 비디오 프로젝트로 오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비디오를 생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컬렉션에 가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들기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이 사진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골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비디오 프로젝트 만들기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예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편리한 걸로 하세요. 근데 이게 나을 거예요. 새 비디오 만들기가. 여기서 테스트 한번 써볼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영상 편집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타임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타임라인이 없어요. 없고 여기에 사진을 얻게 되거나 동영상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보고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추가하죠. EPC에서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골라서 오시면 돼요. 저는 한번 다 들고 와 볼까요. 자 이렇게 그 대신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일단 열기 해보고요. 다 들어오죠. 자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바탕 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쓰세요. 뭐 테스트를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쓴 이름이 있겠죠. 여기 써서 소스로 쓰일 이런 사진들은 전부 이 안에다 넣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작업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은 저장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해라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눌러도 저장 기능 자체가 없어요. 알아서 저장됩니다. 그렇죠. 저장 버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항상 명심할 것은 폴더 만들고 여기에 들어간 소스를 그 안에다 다 넣으라는 것 그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진을 한 5개만 얹어볼까요. 하나 옮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또 하나 옮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 옮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 옮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 얹었습니다. 그 다음 자 만들어줍니다. 제가 10초 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설명하느라고 천천히 하지만 딱딱딱딱 얹고요. 여기에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위쪽에 테마 있죠. 이 테마는 여기에 얹혀 있지 않으면 테마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스토리보드라는 곳에 일단 사진을 또는 영상을 얹어야 됩니다. 그 다음 테마 누르시면 모험, 사랑스러움, 일렉트릭, 즐거움, 차갑게, 클래식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테마 없음이면 이제 없음으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스러움 완료했습니다. 테마 변경 중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 네 그럼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자 이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왕 만들 바에는 좀 잘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얹혀 있는 거 일단 지울까요? X를 눌러서 전부 지워줍니다. 자 이번에 만들 것은 웨딩 비디오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나 친척, 가족들, 결혼을 하는데 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웨딩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이 스토리보드 부분에 소스들을 얻는 거고요. 이것들은 그 소스들이 있는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얹어 넣는 보관함이 되겠고요. 실제 이 스토리보드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작업들을 보여주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가 가장 기본 창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소스를 불러와서 그 소스를 여기에 얹고 이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보여지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창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창들에 얹을 때 처음부터 여러 개를 얹으면 여러분이 헷갈려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단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웨딩이다. 지금 웨딩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거리를 만드세요. 처음에 결혼 전 그 다음 뭐 프로포즈 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식 장면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자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대표 사진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하나 얹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프로포즈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프로포즈가 이제 끝났으면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프로포즈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얹어줄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결혼식 식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혼식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이 진행이 되네요.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자 이런 걸로 해서 결혼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여행지에서 사진도 찍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친지들이랑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자 이렇게 가져다 드래그해서 얹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사진을 일단 갖다 놔요. 자 그 다음 중간중간 집어 넣어주는 거죠. 프로포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에 이제 사진 같은 이 반지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죠. 신부들이 예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신랑도 여기에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피로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진 찍는 것들 놓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기실에서 기다린다든지 그 다음에 부캐를 보여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이제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삼각형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 얹혀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 이런 거는 미리 뭐 신부 화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끝날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중간이 되겠죠. 예 결혼식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가서 이제 뭐 사진을 찍었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자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 전에 뭐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고민을 좀 한 거죠. 예 그 다음 놀러가서 신원중행지에서 이렇게 멋진 사진도 찍었습니다. 요거는 앞쪽에다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다 이제 배치를 해줬습니다. 배치를 해줬으면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자 찍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이걸 찍게 되면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이제 이 고급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다 잘라서 가져오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바로 해도 돼요. 자 보시면 4분 23초인데 자 테마가 지금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아까 하느라고 테마 없음으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테마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계속 앉아있는 거죠. 너무 기네요. 자 이거는 안되겠어요. 이건 잘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라주느냐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우측 버튼을 눌러서 자르기를 합니다. 또는 크기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볼륨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위쪽을 봐도 자르기가 있죠. 예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 하나하나 얹혀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클립 이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지금 1분이죠. 1분 이거는 전체 영상 길이에요. 예 자 1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 너무 길어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분까지는 그러면 좀 줄일까요? 자르기로 들어갑니다. 자르기로 들어가면 이 영상만 나와요. 클립이라고 그랬죠? 클립 길이 1분 자 여기서 쭉 가서 여기까지 1분인데요. 이 끝에 부분을 잡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구역을 정하는 거죠. 쭉 당겨주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5초가 됩니다. 5초 앞쪽은 10단위가 되고 그 앞쪽은 분이 되겠죠. 여기서 한 5초 정도만 잡을까요? 5초만 5초 잡았어요. 완료 그러면 이게 5초 8, 3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3초죠. 이 부분은 3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짧을 경우 시간을 조절을 해줘요. 여기서 더 늘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이걸 한번 볼까요? 자르기로 들어가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르기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남았죠? 일단 자르지 않더라도 이 클립의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프로포즈 장면이네요. 이것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 누르시고 그 다음 이거는 사진이죠? 3초 이것은 영상인데 22초예요. 이건 좀 기네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걸 움직이시면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하나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꺼번에 찍느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쭉 한번 훑어보시면 반지 부분이 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웨딩드레스나 신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쭉 갖다 놓고요. 조금씩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여러분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 좌우축 화살표 보이시죠? 우측 누르면 한 칸씩 가요. 진행이 되고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백으로 가는 겁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찾으세요. 저는 이 정도부터 나오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기 시작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부분 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 이 전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죠? 자 한 칸씩 한 칸씩 옮겨줍니다.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라줍니다. 됐어요? 자 완료 9초로 바뀌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나고 쭉 나오다가 필요한 부분 까지만 갔다가 바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 자르고 싶어요. 문제는 아까 그 영상에서 뒤에 부분도 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한 번 더 얹어요. 이거를 또 가져다 또 얹습니다. 어? 이미 얹었는데 또 얹어도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처음에 가져왔던 것은 9초요. 그죠? 근데 이번에 가져온 것은 22초죠? 이거는 원본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것은 자른 상태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원본을 두 개를 얹을 수 있고 각각 자르고 안 자르고 할 수도 있다. 똑같은 영상을 여기 잘랐다고 그래서 얘가 변형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쵸? 가져와서 변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또 가져와서 변형을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변형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여기에 가서 자르기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또 잘라주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잘라볼게요. 신부가 바깥쪽을 내다보는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드래그해서 잡고요. 그 다음 쭉 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갖다 놓으세요. 그죠? 그 다음 세부적인 거는 화살표로 움직이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 또 가서 이 구역 잡습니다. 됐죠? 완료! 그러면 여기는 다른 부분이 나오고 이쪽은 또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각각 부분 부분 가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했어요? 신부가 서서 뒤쪽을 바라보는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쪽으로 좀 옮겨줄까요?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주겠습니다. 원하는 건 내가 언제든지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죠. 편리한 대로 직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전체가 꽉 채워져요. 얘는 안 채워지죠.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영상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은 영상입니다. 영상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필름 표시가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풍경 표시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사진 이거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은 요새 HD 풀 HD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이마트라든지 가전제품 파는데 마트 이런 데 다 가시면 TV 있으면 여기에 FHD 화면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TV들 또는 이런 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화면 비율이 16대 9 예요. 16대 9 그러다 보니까 가로가 16 세로가 9의 비율이 되겠죠. 이거는 사이즈가 아니고 비율입니다. 비율 꼭 기억하세요. 비율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16대 9로 찍혀요. 특이하게 바꾸지 않는 하는 영상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16대 9로 찍힙니다. 사진 카메라는 카메라는 4대 3으로 찍혀요. 그래서 여기가 4대 3이 됩니다. 비율이 틀리죠? 비디오 편집기가 뭐하는 거예요? 사진 편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상 편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면 비율이 뭘로 돼 있어요? 16대 9로 돼 있어요. 사이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조건 비율이 중요한 거죠. 16대 9의 비율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은 4대 3 비율 인 거죠. 카메라 있죠. 여러분들 DSLR SLR SLR 카메라 이런 것들 전부 사이즈가 4대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소스 자체를 16대 9로 가져오지 않는 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까만색이. 그러면 이건 나중에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 되겠죠. 더 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렇게 좁혀버리게 되면 얘가 잘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영상은 기준이 16대 9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4대 3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크기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크기 조정이 있죠? 여기에 우측 버튼 눌러도 크기 조정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눌러보면 검은색 막대 제거와 페이지에 맞게 축소가 나오게 됩니다. 검은색 막대 제거를 해주게 되면 사진을 키워서 좀 잘리더라도 이 안에 딱 맞춰주게 되겠죠. 비율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는 16대 9 비율이고요. 이 사진은 4대 3 비율이다 보니까 얘를 이 안에 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4대 3이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여기를 꽉 채우게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사진을 키워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겠죠. 그 대신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화면 바깥 부분은 잘려나가는 거죠. 이거는 감수해야죠. 이것도 하지 않고 다 보이게 할 수 없냐 그러면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안되겠죠. 그러면 이 사진이 엉망되니까 그래서 원래 비율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꽉 채워주기에는 되겠죠. 이것도 눌러보시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B네요. 이거는 가로가 좀 더 기네요. 크기 조절을 볼까요? 검은색 막대 제거 주시면 검은색 막대를 제거해서 언제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그대로 있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원래 영상 자체의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되겠어요. 가끔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까만색은 다른 거는 없어지는데 얘는 왜 안 없어집니까? 이거는 원래 영상 자체가 까만색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까만색이 이게 원래부터 원본이에요. 사진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있죠? 여기 있나요? 여기는 이 사진일 경우에는 이 까만 부분이 원래 없는 부분이죠. 여기는 없고 원래 사진은 이 까지만 사진인 거예요. 이렇게만 사진인 거고 나머지 까만 부분은 원래 없는데 비어있는 공간인 거고요. 나오는 이 영상의 이 부분은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러 극장화면 같이 보이려고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누르면 또 크기 조정 가서 막대 제거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바꿔줄 수 없나요.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료 프로그램이고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일일이 하나씩 다 선택해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이 영상은 까만 부분이 없죠. 이 영상은 원래부터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조절을 했으면 이제 필터를 한번 줘볼까요? 필터는 이 사진을 또는 영상을 조금 다른 색깔이나 여러가지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필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원본 클래시 모험 진주 데님 빙하 세피아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더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저는 세피아 톤으로 한번 줘볼까요? 아니면 노쇠 세피아 세피아로 한번 줘볼까요? 완료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요거와 요거 그쵸? 그 다음 요것도 필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흑백 완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원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까 여기 적용한 게 싫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필터 누른 다음에 다시 원본 누르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절대 원본에는 손상가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필터 옆에 텍스트가 있죠.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넣는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얹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클립에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 그러면 이 클립이 뜨고요.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라고 나오고 애니메이션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클래식 플레이 자 그 다음 일렉트릭 안나오네요. 왜 안나올까요? 텍스트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뭐 곰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기본 텍스트로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텍스트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러브 그 다음에 이즈 그 다음에 땡땡땡 이렇게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러브 이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흑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요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 넘어가죠. 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 좀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플레이를 했더니 글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거 글씨 좀 길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로 들어가면 텍스트를 다시 바꾸거나 다른 걸로 변형하거나 위치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길이 조절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텍스트만 계속 나오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텍스트를 길이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텍스트가 올라가 있는 이 클립 길이가 일단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게요. 시간을 누르고요. 10초 8초 정도 줘볼까요? 8초 8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면 8초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텍스트를 누른 다음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요. 그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글씨고요. 이 끝까지가 클립의 길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클립의 길이 이 여성분이 있는 사진의 길이에요. 사진이 계속 나오는 길이죠. 8초 동안 그런데 그 중에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3초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3초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놔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3초가 되겠어요. 2초네요. 2초 그렇죠? 2초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길게 잡아야겠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늘리세요. 텍스트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길어지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글씨가 올라왔다가 그림은 뿌얘지고 글씨는 내려가고 그림이 다시 선명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원래 되는 건데 아까는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약간 들고 움직여요. 처음부터 글씨가 나오면 좀 재미가 없죠. 이렇게 놓고 바로 글씨가 올라오잖아요. 약간 텀을 주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이 바 있죠. 바 청색 바를 잡고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역에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사진만 나오다가 글씨가 올라오고 사진은 뿌얘지고 다시 글씨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글씨가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더 줄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내려가죠. 어? 아까는 여기서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서 내려가네요. 얘가 알아서 바뀌어요. 글씨가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만 여기에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길어지면 계속 있다가 내려가고 짧아지면 바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가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면 네, 이거는 시간이 지금 짧은 거죠. 그럼 좀 더 늘려주면 내려가네요. 네, 이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사진은 7초로 바꿔야겠네요. 너무 기니까 그러면 사진 가서 이거를 시간에서 7초로 바꿉니다. 그럼 7초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걸로 볼까요? 또 텍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스터 자, 일렉트릭 차갑게 모험 사랑스러움 즐거움 픽셀 여러가지가 나오죠? 자, 사랑스러움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위치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대신 이거의 위치에 따라서 사진이 뿌얘질 때도 있고 그 부분만 뿌얘질 때도 있고 다 틀리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일부러 뒤쪽을 좀 뿌얗게 흐려서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뭐 편한 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요렇게 잡고 자, 제목은 다르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완료 요것도 조금 땡길까요? 요만큼? 됐습니다. 완료 해주시면 요렇게 내려간 다음 다시 사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사진이 뿌얘져서 좀 그런 것 같네요. 바꿔볼까요? 옆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 배치 다 하고 영상 배치하고 자르고 크기 다 조절하고 필터도 적용하고 텍스트도 넣었네요. 거의 뭐 영상에 들어가는 거 다 했죠? 자, 그 다음 동작이에요. 이 동작 기능은 특히 슬라이드 쇼를 만들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이렇게 정지 컷들이 쭉 이어졌을 경우에 또는 정지 컷이 하나만 나와도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멈춰 있으면 보세요. 전혀 영상에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지 컷이 얹혀 있을 때는 무조건 움직여져요. 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없음 상태인데 가운데에서 확대 중심 축소 왼쪽 오른쪽 쭉 있죠? 자,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 이 여성분이 오른쪽에 서 있죠? 지금 화면에 오른쪽 확대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커지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영상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안목적인 룰이에요. 룰인데 우리가 하다보면 어... 그냥 쭉 이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요렇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지컷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 이 되겠죠. 자, 지금 조금 움직이죠? 지금은 왜냐면 우리가 3초로 지금 짧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길게 되어있으면 훨씬 더 움직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움직임을 보면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어...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씩 선택을 해서 다 주셔야 돼요. 요렇게 일일이 선택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테마를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요런 데는 다 작업을 해놨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테마를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스러움 적용해서 완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테마를 번경하는 중 나오고요. 자,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사운드는 줄여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 다음 장면 보이시죠? 조금씩 작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적용되죠? 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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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이용해서 만들면 우리가 일일이 다 바꿔주지 않아도 알아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니까 좀 더 빨리 하고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일일이 하나씩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용해놓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가서 그 부분만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죠. 동작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다른 거랑은 또 틀린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동작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 3D 효과가 있죠? 이 3D 효과를 누르면 잠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3D로 뭔가 효과를 주는 것들인데 보시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결혼식이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여기 폭발하는 색종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효과도 클립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클립 이 클립 이렇게 걸쳐서 줄 순 없고요. 이 클립 하나만 단독으로 주게끔 되겠죠. 누르고 3D 효과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폭발하는 색종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코너에 컨트롤 하는 포인트가 생기죠. 이거를 좀 키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3D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금 더 키워서 잡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는 플레이 해주면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효과를 3D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보시면 많이 여러분은 한두 번 보셨고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효과인데 카메라 렌즈에 반짝임을 주는 겁니다. 적용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멋지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키우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쵸? 그 다음 또 위아래로 뒤집으려면 이쪽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 짧으네요. 그죠? 그러면 좀 더 늘려서 위치를 중앙으로 잡고요. 지금 3초기 때문에 짧아요. 너무 그래서 이거는 시간 조절을 눌러서 7초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D 효과로 들어가 보면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의 빛 반짝임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적재 적소에 원하는 효과나 그 다음에 동작 필터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면 기본적인 기능은 다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이 오디오 부분이에요. 여기 음악을 넣어야 되겠는데 음악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음악이 쭉 적용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음악이 원래는 무료로 저작권 없이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기원에 있는 이 무리가 무료로 받아 쓰는 이 음악들이 저작권이 아직 유튜브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건 보면 또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저작권 위화했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사운드를 그래서 이 영상의 사운드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운드 받는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왔어요. 유튜브로 오시면 여기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이쪽에 자기 아이디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 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본인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라고 있죠. 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너뛰기고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좌측에 있는 데서 여기서 만들기로 들어가세요.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무료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받아서 쓰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뭐 안 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비디오 편집기에서 사운드를 거기 있는 걸 썼는데 막상 유튜브에 올리려다 보니까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문제가 걸려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무료음악을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고요. 이 무료음악을 장르별로 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뭘로 할까요? 잔잔한 음악 쭉 나오죠. 잔잔한 음악 해볼게요. 그러면 잔잔한 음악이 쭉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음악 나오죠? 이걸 이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이거 눌러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비디오 편집기로 오셔서 음악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맞춤 말고 내 음악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놓은 폴더가 있겠죠. 가서 그 폴더에 있는 금방 내려받은 음악을 선택을 하고 열어주게 되면 그 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완료 그러면 지금 이제 음악이 들어왔을 거예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되죠? 물론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기본 맞춤 음악을 쓰셔도 되는데 이것은 가끔 가끔 유튜브에서 이거를 갖다가 저작권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 음악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쓰실 경우도 있겠죠? SNS에 올린다든가 할 때는 꼭 안 해도 되고 여기 있는 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음악을 유튜브에서 받아서 쓰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혹시나 막힐 경우 그럴 경우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악으로 해서 열어주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 다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또 보게 됩니다. 16대 9 가로 여기 4대 3 세로 설정이죠. 여러분이 이걸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세로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보겠다. 세로로 세워서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4대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로 가로로 설정하고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보시면 오디오 트랙에 여기가 음악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효과음 이라든지 나레이션 같은 거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운드를 같이 얹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말소리라든지 동시에 두 가지 음악을 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음을 했다. 그러면 여기 오디오 파일 추가를 누르셔서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같이 얹어주면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레이션도 여러분이 여기다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및 공유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업로드 모범사례 느린 업로드 여기 있는 M부분이 있죠. 이 M이라는 이 부분이 HD급 화면이 되겠고요. L부분은 FHD급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HD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올리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SN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스토리 카톡 이런데 이렇게 올릴 때는 너무 사이즈가 크면 용량이 크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상으로 하실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죠. 물론 사이즈가 L로 커질수록 용량은 커지고 내보내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도 보시면 보통 HD급 FHD급 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고화질로 올리겠다 그러면 L로 올리시면 되겠고 아니다 그러면 M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눌러서 가져가시면 돼요. M 누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렌더링 건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다른 전문적인 프로그램들 보면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겠어요. 물론 시스템이 좀 받쳐주면 더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플레이를 해보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누구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SNS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저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쓰는 이 사진들은 다 구하기에 힘들죠. 연습할 때는 좀 여러가지 사진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또 이렇게 상황에 맞는 장면들이 없을 경우에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이는 모든 소스 사진들은 픽사베이 닷컴 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픽사베이 닷컴입니다. www.pixabay.com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사이트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이제 한글이 지원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사진 비디오 전부 다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의 이미지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웨딩 이었죠. 웨딩 하고 치시면 여기에 웨딩 하고 관련된 사진이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요것들 다 있죠.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소스들은 여기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비디오 편집기 윈도우 10에 있는 비디오 편집기 강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